QHU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악뮤와 트와이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디지털 러먼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트와이스의 필스페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멀리까지 응원해 주러 온 원스 너무너무 고맙고요. 프리스페셜 활동하느라 수고해 주신 한 번도 그리고 스텝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퍼디티 언니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솔 언니. 그리고 열심히 함께 준비해 준 미나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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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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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